2015년 9월 30번 문제 되겠습니다. a부터 들어가 볼게요. 얘들아 specific 이게 뭘까요? 구체적인이란 뜻입니다. 구체적인. a는 구체적인. 첫 번째는 구체적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confusing. confusing은 뭐냐면요. 혼란스러운이란 뜻이에요. 그럼 얘들아 구체적인과 혼란스러운은 사실 반이요는 아니야. 그죠? 근데 내용은 확실히 다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a 확인했으니까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a를 확인하려면 당연히 우리는 맨 앞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의 어떤 주제문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 일부 종들이 이용을 한다? 뭐를 이용하냐? 얘들아 알람컬스가 뭘 가리킬까요? 알람컬스. 자 우리 알람이라는 거는 경계신호입니다. 알았죠? calls 부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경계신호를 이용합니다. 자 뭐하기 위해서? 공유하기 위해서요. 뭐를? 정보를 공유하고 싶은 거지. 뭐에 대한? potential은 잠재적인 포식자야. 잠재적인 포식자에 대한 정보를 다 자신의 친구들이나 부모 그런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경계신호를 이용한대요. 자 그럼 그들의 알람, 그들의 경계신호는요. simt 동사원형, 뭐뭐인 것 같다라는 뜻이죠. 자 convey가 뭐냐면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의 경계신호를 잘 보니까 얘들이 전달하는 것 같대. 매우 혼란스럽게 전달하면 내가 전달을 했을 때 부모님이나 어쨌든 그 종의 부모가 혹은 가족이 잘못 알아들으면 같이 죽는 거잖아. 그럼 혼란스러우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매우 구체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갖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띠리리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뭐에? 포식자의 특징에 대한. 포식자가 어떤 특징을 갖는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게 아니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지. 됐니? 자 근데 얘들아 감지가 되어져요. 감지가 되어지는 포식자인데 그들이 점점 더 성숙하면 할수록. 그럼 얘들아 우리가 여기서 일부 종을 아예 동물 하나를 정해봅시다. 원숭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얘들아 원숭이는 자신의 주변 원숭이들에게 포식자에 대한 위험의 경고신호를 울리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야. 근데 원숭이가 한 살 때가 아니고 두 살, 세 살, 네 살 성숙해지면서 조금 더 경계신호를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것 같다가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그럼 우리가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글씨 나와. verbet monkey라고 해서 그 monkey 한 종이 나옵니다. 이 종의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비를 한번 먼저 맞춰야 되니까 위로 살짝 올려볼게요. 이게 독해 문제는 아니니까 쌤이 답의 근거를 위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 자 일단 얘들아 broad가 있죠. broad가 뭐야? 넓은이고요. narrow는 뭐예요? 좁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겠지. 그치? 자 여기부터 읽어볼게요. 그러나 에스 뭐 할 때? 원숭이, 그 원숭이가 성숙할 때, 원숙해질 때 이 자극의 범위, 스티뮬리가 자극인데요. 자극의 범위인데 어떤 자극의 범위야? 이렇게 묶을게요. 왜? 대시라고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때문에 여기까지 묶이고 얘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인 거야. 알았지? 그럼 얘들아 그 자극의 범위가 넓어지느냐, 좁아지느냐 이걸 찾아야 돼. 자 그럼 이 자극의 범위가 무슨 말이냐면요. 그 경계 신호 있잖아. 신호를 유발하답니다. 자 여러분 신호를 유발하는 그 자극의 범위는 넓어질까 좁아질까? 아직은 몰라요. 그죠? 자 밑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결국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 결국 좁아졌는지 넓어졌는지에 따라서 그에 대한 결과가 나왔으니 나는 이 결과만 읽어보고서 얘가 좁았는지 넓었는지를 알 수가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볼게. 결국에는요. 이 알람의 이용이, 즉 이 경계 신호의 위험이 어? 여기 있는 단어가 중요해 얘들아. 무슨 단어와 체킹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restrict이란 단어. 이게 뭐예요? 제한하는 겁니다. 제한한다고요? 그러면 좁아지는 거겠네요. 되셨어요? 결국에는 얘들아 경계 신호의 이용이요. 제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 특정 상황이. 근데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eagle. 독수리가요. its spot. 내려다 보는 거예요. 있는 거죠.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떠 있는 그 위에 그 상황에만 그 상황에만 국한되어져 있습니다. 해서 아,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원숭이가 점점 크면 클수록 경계 신호를 디테일하게 알려주는데 디테일하게 알려주지만 어떻게 자극의 범위는 좁다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 밑에 한 번 더 읽어봐야겠지, 그치? 자, 여기 upon ing는 on v ing가 똑같아서 하자마자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얘들아, 그 요청,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 경계 소리를 듣자마자 그 그룹, 즉 원숭이 그룹의 일원들이 뭐예요? 스캔을 하는 거예요. 우리 스캔하는 건 뭐예요? 훑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훑어봐. 자, 뭐를 훑어봐? 하늘을 훑어봐. 왜? 경계 신호가 지금 하늘에 있는 독수리가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니까 하늘을 훑어보는 겁니다. 왜? 뭐하기 위해서? 위치하기 위해서. 뭐를 위치하는 겁니까? 여기서 위협, 먹잇감. 여러분, 원숭이의 입장에서는 독수리가 먹잇감일까요? 아니죠. 위협이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위협을 체킹해 주시면 돼요. 그 위협을, 그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위협적인 존재를 위치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하늘을 스캔하게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쭈르륵 나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입니까? 구체적이고, 좁고, 그리고 straight. 정답은 2번으로 체킹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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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